원플리 유틴 한 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부터 쿡카라샤부터 합친다고 되는 천두에요. 시작! 2 3 1 2 3 1 2 3 1 2 3 데이징 공부와 같이 2 3 4 1 2 3 4 1 반대에 그 상태에서 사이 2 3 4 1 2 3 4 1 푸카라 찰스 2 3 4 1 2 3 4 1 잭 2 3 뒤로 가면 빼고 더 1 2 3 4 1 2 3 다시 앞으로 2 3 4 2 4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슬라이블더 굴얼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반대에 2 3 3 2 2 2 1 2 3 4 1 2 3 4 1 2 3 3, 2, 3, 4, 1, 체크, 2, 3, 4, 1, 스파이크, 2, 3, 4, 1, 2, 3, 4, 1, 여기까지 좋습니다